안녕 이렇게 오늘 드디어 와이프의 첫 팬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안녕 와이프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네 오늘 드디어 와이프의 첫 팬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안 믿겨요 진짜 무리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언제 우리 첫 팬콘서트 하지? 이랬었는데 벌써 끝이 났어요 맞아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모두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들 어땠어요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완전 행복했어요 유진 언니가 말한 만큼 언제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다이브랑 만나는 날이 이렇게 연속으로 있으니까 진짜 느끼는게 많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오늘은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했어서 집에서도 우리 다이브랑 잘 즐겼어요 어떻게? 즐기잖아요 잘 즐겼길 바라며 아이해봉과 함께 응 아이해봉 아이해봉 아이해봉이 진짜 오늘도 너무 고맙어 군대에서 보면서 약간 진짜 이 풍경을 잊지 말자 진짜 다른 생각 들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실제로 엉망봉이 있으니까 더 잘해봤던 것 같아요 신났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팬 콘서트에서 또 신곡도 두 곡이나 공개를 하고 맞아요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입이 근직근직한 줄 알아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지 않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블루브로우드랑 나뉴얼걸 어때요 다이브? 진짜 저희가 야심차게 세트 리스트에 트랙 리스트 넣었거든요 멋진 것과 아주 신나운 것 그러니까 자기 픽 불러보기 둘 중에요? 둘 중에? 나는 블루브로우드 아 근데 저는 다음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곡들이 더 기대해도 좋다는 점 저는 아이구에요 아이구에요 제 픽이에요 나는 픽이 그 안에 있다는 점 빨리 우리 판매 기다려줘야돼요 다이브가 끝이 아냐 나이브가 끝이 아냐 나이브가 끝이 아냐 나이브가 끝이 아냐 나이브 기대 네 다음 앨범 꼭 기대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나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응 같이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가지고 맞아요 다이브들이랑도 추억을 쌓고 또 우리 아이브 멤버들이랑도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이번 콘서트는 우리 유닛 무대 정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막 의상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찾아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응 맞아요 유닛 무대 다음에 또 다른 공연을 하게 된다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다음 공연으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끝났는데 벌써 다음이 이제 오늘 끝났는데 벌써 다음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일본에 가서 이코하마랑 또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공연할 거니까 아 이코할게 이번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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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게요 즐거운 게요 즐거운 게요 즐거운 게요 즐거운 게요 바로 다음 주잖아요 맞아요 7시에요 7시 진짜 빨리 준비할게요 그리고 또 오늘 공연 와주시는 분들은 지금 집에 돌아가고 계실텐데 라이브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조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많아요 오늘 출데 저희 내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빨리 수여야겠다 빨리! 빨리 눈 감아요 오늘 우리랑 이렇게 함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모두 또 다음에 금방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우리 추억 하나 정립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UD kay wondering goodbye someday 이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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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